여러분 오늘은 운동 갔다와서 유난히 너무 배고파가지고 근무 전에 간단하게 점심을 먹으려고요 짠! 어저께 구워놓은 닭가슴이 살짝 불러주고 브라운 레비 통밀 불닭 소스 그리고 고춧가루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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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świat을 symbole confetti 도착 場장을 하나 없던 곳 모두들 44-40m 고추erst김동 슬리스타드 나머지 펀치 절에 구입 콧SE 소금 키워놔야겠다 일단 너무 배고파서 조금이라도 더 맛있게 먹고 일을 시작해야겠어 음 상큼해서 너무 맛있다 음? 음? 맛있어? 붉고 싶어? 여러분! 저 운동하고 오늘 바깥에서 서보적서보적 볼일 다 보고 집에 들어왔어요. 아 오늘 이번 주 내내 너무 추워가지고 오늘 돌아다니는데도 정말 너무 추워서 빨리 집에 가서 그냥 쉬어야 되겠다 이 생각만 하고 부리나케 집에 막 달려왔어요. 제가 그 집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고 요즘 일도 좀 되게 바쁘고 그래가지고 카메라를 내내 먹히다가 오랜만에 켰어요. 왜냐면 맛있는 거를 해먹으면서 힐링을 할 거거든요. 사실 오늘 제 친구 그 톰이랑 원래 약속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집 문제 때문에 막 너무 스트레스 받고 약간 너무 그냥 뒤숭숭한 거예요. 너무 요즘에 약간 기분이 막 뒤숭숭하고 그래가지고 아 탐한테 제가 약속을 취소를 했더니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그럼 너 집 다 완전히 해결이 되면 좋은 소식 들리면 그때 약간 셀레브레이션을 하자 이렇게 축하 파티를 하자 그래가지고 아 그냥 이번 주는 약간 왜냐면 또 톰 만나면 또 술도 엄청 먹을 거고 내일 막 숙취해 또 하루 종일 또 집에서 내일 또 요하나랑 제가 또 점심 약속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심 약속은 점심 약속인 거고 막 숙취해 막 하여튼 그냥 그런 기분을 느낄 만한 지금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또 제가 지금 한 푼이라도 최대한 아껴야 하는 시점인데 왜냐면 지금 또 현금으로 제가 돈을 더 넣어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막 술 마시고 막 그렇게 막 놀고 그러면 또 하룻밤에 거의 한 기본으로 그냥 백팡도 그냥 써버리거든요. 런던에서 술 마시러 주말밤에 나가면 그래서 아 그냥 기분 나쁘지 않게 톰한테 사정을 잘 얘기하고 그래도 되게 걱정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해줘 그래서 다음에 만나자 해서 이번 주는 그냥 좀 쉬기로. 날씨도 너무 춥고 아 근데 다음 주부터 날씨가 풀린다고 하니까 지금 일단은 이번 주까지는 집에서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 문제도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집은 일단 너무 어둡냐? 저녁이라서 이쪽 하니까 어둡게 나오네요. 여러분 집은 일단 지금 1차적으로 은행에서 약간 합격? 그러니까 패스했다는 제 어플리케이션이 패스를 했다는 1차 소식을 주고 나서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랑 연락이 가가지고 방문해서 집에 약간 값어치를 평가하는 그거를 작업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한 일주일 안으로 연락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매일매일 이메일 보면서 결과 최종 결과가 떨어질지 최종 확인서 약간 그것만을 제가 지금 기다리느라고 매일매일 약간 마음을 졸이면서 이메일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 있는 대로 소식이 또 업데이트 사항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또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그냥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다른 거 없고 집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냥 푹 쉬고 싶어서 약속도 취소하고 기분이 좀 찹찹하네요. 빨리 집 문제가 해결돼야 좀 후련하게 바깥에 나가서 놀고 돈도 쓰고 할 텐데 지금 상황은 너무 약간 좀 심란해가지고 기분이 약간 집 걱정 때문에 지금 계속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상황이라서 약속도 취소하고 대신에 오늘은 집에서 힐링하고 맛있는 거 해먹고 술도 한정하고 그렇게 보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자 일단 오늘은 뭐 화려한 요리를 막 버리면서 하는 것도 별로 사실 이게 기분이 안 나더라고요. 그럴 여유가 안 생겨가지고 그냥 집에 있는 냉장고에 잔반 처리를 할 겸 음식을 대충 해먹으려고요. 그래서 뭘 해먹을 거냐? 자 이거 닭고기가 남아가지고 닭가슴살 요거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 먹을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에어프라이게 약간 닭강정식으로 해 먹으려고 한국에서 사온 거 청양고추가루 요거가 있어가지고 청양고추가루랑 카레가루, 빵가루, 그리고 뭐 후추, 소금 뭐 요렇게 해가지고 대충 버물려가지고 요거 에어프라이게 구워가지고 약간 닭강정식으로 만들어서 어 먹으려고요. 자 기름에 살짝 버무려주고 튀겨줄게요. 자 닭강정소스를 대충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양념치킨소스 이게 그냥 요것만 먹으면 맛이 없거든요. 이거 자꾸 섞어가지고 안 되고 주장 자 그리고요 이 마늘 다진 거 넣으면 좋은데 이미 양념치킨 소스에 마늘 맛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 귀찮아서 안 넣을게요. 흐름이 좀 해봐요. 치와 익숙한 고춧가루 ! 수리라치고 있는데 잘 구워졌어 너무 맛있게 볼래? 너무 맛있게 볼래? 이거 저번주에 먹고 나면 화이트 와인 밥으로 치우려고 치킨은 또 화이트 와인이지 그리고 사실은 거기 헬스장 간 김에 근처에 한국 슈퍼 들러가지고 오랜만에 이거 신당동 떡볶이가 먹고 싶은 거 있죠 신당동 떡볶이랑 프레치 피자맛 이때가 침대에 가서 넷플릭스 보면서 까먹을 거예요 먹어볼게요 음 음 약간 이런 양념치킨이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닭가슴살도 처리할 겸 아 맛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먹어야지 샐러드도 먹고 싶었어 기름도 조금 넣고 에어프라이기 구웠는데도 닭이 튀김옷이 엄청 바삭거려요 와 에어프라이기는 쓸 때마다 내가 난 에어프라이기 없이 못 사 일단 에어프라이기 여러분 음 음 배고팠다 음 음 음 음 다음주 정도에는 집 관련된 좋은 소식이 들리려나 아 너무 걱정되어서 뭐 일이 손에 안 잡혀요 음 네 이리와 너ppen 어 야 연습하네요 네네 역시 커피 빈스 커피 빈스 커피 빈스 커피 빈스 네 네 네 네 어 아 아 아 아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2racios 1racios 전느낌을 모여서 저렴하는 게 하얗! 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2분째 2분 중입니다 1.2분에 한지? 아는 한지? 아는 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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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이요? 한지? 한지? 다이았다. 감사합니깐. 좋은 하루 되겠지? 좋은 하루 되겠지. 좋은 하루 되겠지? 나의 엄마가 다행히 이렇게 이렇게 하죠? 여기가 너무 좋네요 그렇게 하시죠 너무 좋네요 버스는 다 가면 안되는데 아무 문제 없나요 여기가 처음이야 네 몇 번이야 이곳에 가게도 좋아 어디가 있는 곳에 있는 곳에 가고 있어요? 아니요? 좋지? 사진을 찍은 거에요 그런 거에요 이렇게 해봤는데 다시 해봤어요 네 좋지! 네 너무.. 좋지 오늘 운동에 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고 그래서 제가 운동에 가고 오늘 하루에 좋은 날씨가 되죠 하지만 주말은 일상에 모일 날씨가 되요 안 되나? 제가 좋은 하루에 좋은 날씨가 되죠 이완아는 하루에 좋은 날씨가 되죠 후회에 좋은 날씨가 되죠 그리고 이 날씨가 되죠 그럼, 그 부모님이 왔어요? 네네 저희 부모님이랑 우리 부모님이랑 우리 부모님이랑 다가오는 네 두 명이요? 네 너무 좋아요 그래서 모든 부모님과 부모님의 부모님과 함께?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뭐죠? 인vitation? 제가 이렇게, oh my god 뭐 만약에 이런 인vitation을 원하고 싶어요? 네 우리 부모님은 다 같이 크리스마스 끝났어요 네, 크리스마스 끝났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그리고 그때 말했을 때, 우리에게서 반응을 받았을 때, 그래서 이 이유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너는 그리스마스에 왔어요. 그래서, 많은 소식이 있었네요? 너무 많은 소식이 있었네요. 내가 당신의 부모님이시고! 많은 소식이 있었네요. 너무 많은 소식이 있었네요. 너무 오래 걸렸어요. 언제 마지막에 소식이 있었네요.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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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하여간 Dislanet 응? 네, 네, 네 응? 네 그리고 자들한테 보관해 그냥 정하기는 로마니아 근데 그냥 주말에도 안와 왜 도와주는데 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말로 보내고 영어제의 회상 isenks가야 또 한교식 주인공에 르미아 시간을 제공하는거 constrained. 이 르미아가 더 많은 일을 seguro! 예, 르미아가 더 Och! 자! 나는 르미아에 갚시길 수능하러 갈 거네! 그런데, 제가 그림도 남겨야 할 거예요! 르미아가 더점 어려울 것이네요! 르미아! 그리고 그 일반적인 예술인 주인공이였어요? 예, 예. 어떤 주변에 있는 르미아가 더 지원의 주인공이 좀 어렵다. 저번에 같이 garmentAnnoy? 만약에, 이 공연은 어떻게 일지 못해? 아니요. 나 아가씨가 제일 어려웠어요! 엄마가vak지 않을 것 같아요! 엄마가 다 죽이냐고! 진짜? 조개 부ucha, 트레실도... 당신은 함께 얘기를 나눠주신다고 해주신다고 생각도돼요. 좋아하지 않을까? 네. 저는 둘 중에 함께 축하해야할 것 같아. 부르셔차, 아람아인들은... 뭘 달라요? 뭘 달라요? 곳곳에서 공주를 볼 때 작업하면 안되었습니다. fin ai 봄? 그리고 제가 하는 거리면베리와 팥이의 부위떼죠? 이것은 восем 것입니다. 쇼핑어서요. Sterling하다고요. 정말 너무 Naw. 폭주를 사는 거기서, 10개월 만일 후에 오지 않습니다. 수업에 상관을 보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яет 한 번에 그런지에 속했는데요. 네 네 네. 그리고, 저는 그 앞에서 또, 입고cut 너무 높은 거에요. 박수님! 저는 지난 시절에 오는 게 너무 많아서 아직도 많은 거에요. 너무 맛있다. 그리고 제가 말하자면, 그 브로커를 다시 얘기하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말하자면, 그리고 사실, 1백 플러스, 런던가, 런던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곳에 런던가, 나는 거의 다 런던가, 런던가, function of the place i commented it with만 because i worked huh whole time yeah i don't have to be in the city anywhere yes i just little girl going for like so many people yeah and then the flights are new build and like everything is brand new and then like oh my god i love this place like i love this places i make no fun oh yeah and then the guy accepted but the thing is the mortgage broker basically he said with the with the more basic salary you can 아, 가면, 이렇게 공급을 받았다. 그리고 그가 내는 런너에서 받았다, 그가 내 가다. 이제 내가 다시 다 되었다고 했다. 이게 내 개인적인 공급의 문제였다. 왜냐하면, 이 공급에 너무 부족한 공급에 대한 공급을 받았다. 어떻게 이렇게 공급을 받았다? 어떻게 그렇게 부족했는지? 맞아, 근데 사실, 많은 공급이 중간에 있는 공급을 받았다. 그가 있는 공급이 너무 부족한 공급을 받았다. 그래서 그래서 그 위험에 비해서 그 위험에 비해서 제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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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어요. 근데 그게 제앱을 제앱을 받았죠. 하지만 아직은 제앱을 받았지만 제가 새로운 앱을 받았고, 새로운 앱을 받았고, 그 후에 그 후에 비해서 그 후에 비해서 그 후에 비해서 그 후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기다리고 싶어요. 아, 와, 잘생겼어요. 네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몇 번에 다가서,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기다린다. 또한 여성원가 있는 곳에 있어야지. 네. 그런데 문제는, 저는 돈을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돈을 받게 된 건가. 그리고 그 돈을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제가 돈을 많이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만약에, 이 돈을 받게 된다는 것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아무것도 발생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정말 정말 스트레스로 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정해진 것 같다. 내가 정말 정해진 것 같다. 내가 정말 정해진 것 같다. 잘 됐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 프로세스는 꽤 중요하다. 그것은 모두 새로운 것 같다. 네? 네. 내가 많이 들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별로 안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 그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냥 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고생! 고생! 무슨 일을 하는지? 고프렉! 저는 어디서 롯을 좋아해. 네, 내가 롯을 좋아해. 이 비ca는 게 너무 이입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유일한 게 당황했습니다. 안쓰지 못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는 마치 못해서 그게 나도 더 어린다운 것 같아요 네 그거는요 네 그래도 기다리고 싶어 먼저 제가 기다려주세요 예! 당연히 저는 동시에 도움이 되죠 정말? 네 뭐지? 너무 맛있어 아, 아, 이게 빵룸 음~~ 음~~ 너무 맛있어 소스는 너무 맛있어 네 네 네 너무 맛있어 고것은 더 맛있게 구입한 거 같기도 하고 네 네 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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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좀 더 맛있어 네? 네. 뭐, 랩트 랩트? 아니요. 그냥... 랩트 랩트는... 그니까... 똑같은... 네. 이렇게... 이제... 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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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한국이나 일본이나 일본이나... 네. 다음 보내요? 네. och 가족이요. 근데 다음 보내요은 한국인 셀프리카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언제 오일 후에 가고 싶어요? AST주를? 어서 와봐. 여러분 서울에 가고 싶어요. 여보세요? 일찍 서울에 가고 싶어요. 왜냐면 한국에 가고 싶어요. 한국인분을 통해 한국인분을 통해 당연히 더 효과적이 될 것 같아요 네, 북쪽으로서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해요 제가 좋아해요 제가 좋아해요 또 다른 곳 있으니? 그래서 모든 곳곳에 있는 것, 천천히 모여 있는 곳곳에 있는 곳곳에 있는 곳곳에 있는 복go, 이번에는 여전히 봤을 때, 저는 그냥 아마도 그 지역이 없을 것 같다. 나는 그 지역을 보면, 그 지역을 고생하는 쪽으로 이 지역에는 아마도 그 지역이 좋다고 생각했다. 이 지역에는 M&S가 아마도 그 지역에 그 지역이 다 잊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지역에 그 지역에는 그게 괜찮았습니다. 놀랍다. 하지만 여전히 여전히 더 좋은 지역이 많다. 더 그려진 곳에 뭐지? 그 지역은 생각해봐요 파스타데요 너무 건강한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이런식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제가 좀 더 먹어볼까요?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럼 제가 먹어볼까요? 네, 네 정말 좋은 거에요 나의 여유로워지는 않으셨습니다 잘 짜치고 한 명은 너와의 여유로워지셨죠 너리 너무 예쁘죠 대신 내 뇌지 너무 잘 우리 회수님 너무 CC에 야마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 여기가 morph into 거였죠 너무 크니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니요 아니요 다른 것 같아 괜찮아요 맛있어? 한 번 더 좀 드실래요 좀 드실래요 같이 드세요 음! 음! 조금 더 맛있어 소 아니, 나는 정말 클래식 인하시기 바랍니다 케첩 매운이 매운이 뭐하고 있는지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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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번에 한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일어납니다 몇 시간이 일어날 chamado 일어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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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직 음! 음! 오! 이 시각도 Abs doomed! 어떻게 이랑 엄청나게까? Guerra야 오고 싶어요? 모두가 넘게도 씨앗이 오지 않으니 오지 않으니 남자가. 나는 너무다른 것 같아요. 진짜 엄청나게 봅시다! 미친 아침에 직장 at her. 봤다. 아, 이게 다가 난יה 십셀. 이렇게 조금 내버려 둔. 여기있습니다. 그렇놈. 근데 진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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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음... 음... 와... 너무 맛있어 이게 웜... 네... 약간 좀 더 맛있어 네, 저는 이게 더 맛있어 더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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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보니까 이건 엣지 그래서 이게 프로틴 그래서 그게 효과적이에요 뭐라고 생각해 뭐하고 설탕? 음... 내 행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